아침 7시도 안 됐는데 더운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하지 이제? 고고고고 좋습니다 많이 들으셨으면 좋지 이제 다시 살아남을 해볼게 lake 정말 수월할 때 야곰라서 그러니까 3번 선택을 할거예요 잠깐만, 이 세 번 굴리는 건 혹시 그 부루마블 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루마블도 세 번 굴리나? 그래서... 진짜 돌겠네. 이제 세 번째 try. 3? 마지막 try. 왜? I go get your prize. For losing. Price? For losing. 뭘 준다는 건가? So this is your prize. In the treasure box yesterday you had one packet of noodles. Now we give you hot water for the noodles. Just enough for your noodles. I already ate. How? Without water. You eat without water? Yeah. Ah, okay. Okay, I'll see you later. Good luck, my friend. What time? What time is you? We'll see. Okay. 저렇게 주사위 진짜.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네. 외국인 관광객이 주고 간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안 썼어요. 그래서 통발을 한 번 만들어서 개가 잡힌 안 잡히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게 딱 깨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더라? 으아, 냄새. 으아! 오케이. 진짜 절대 안 잡히겠다. 너무 허접해서. 일단은 도구 가보지 뭐. 아우. 이리 먹어봐. 소라기 진짜 많다. 소라기 섬 있네 여기. 어, 저희 한번 가볼까? 뭐 잡혔나? 너무 이른가? 야. 개미새끼 하는 말이 없네.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도와. 간둬 간둬. 다 필요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개나 줘 이거. 자 쉽니다. 뻗탱깁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에너지 낭비야 지금. 뭐 잡을 힘이 없고 지금 사실은. 어제 바위 틈에 있던 조개 이런 거나 좀 잡아가지고. 조개구이란 말을 하나도 웃기긴 한데. 조개구이란. 해먹고 그냥. 불빛서. 하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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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게 진짜 없는데 내 안에 바다가 바다가 너무 예뻐 들어가는데 나 무슨 잠실 아쿠아리움에 내가 들어간 줄 알았어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다 아침이다 안돼 어디였어 아 아 뜨거워 와 냄새는 진짜 영종도 조개궁이 냄새 나는데 어 인천이야 갑자기 아 아 냄새 아 너무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 오 지자스 아 아 이걸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판떼기 없나? 저거 뭐야? 뭐지? 싸우고 있는 건가? 아 내가 아까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 사수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먹고 버린 거 가질려고 싸우고 있네 서로 가질려고 대박이다 야 난리가 났네 아주 백설기 아 크다 한 20인분 되겠다 갑자기 예술원이 불타오르네? 미술 그만두지 10년 넘었는데 DP를 잘해야 돼 저희 프로그램 성공을 기원하는 모래 케이크입니다 자 기름 사진 찍어주세요 흠 허무하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하 뭐 좀 좋은 거 없나? 어떻게 잘 나가 야구 연습장 뭔 짓이냐 이게 이게 실외 야구 연습장 그거 추가하여 마지막 일위에 숨을 havia 약간 두부 집중하러 오신다 하하 아 아 아 이게 나가서 움직일 때마다 물만 더 먹잖아 이거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쏘쏘 언제가 집에 그냥 잘라봤어 심심해서 구멍줄이 있습니다 구멍줄이 집에 가고싶어 뭘 들고 오는데 불안한데 뭐예요? 뭐예요? 물? 아무것도 못 찾지 않나? 왜요? 음식을 찾기 쉽지 않나 물을 찾고 그리고 스퀴드 이제 물을 찾고 네 색깔 되게 예쁘다 스노클리 하면서 봤으면 소름 들면서 안녕 이랬을텐데 마채타 하나로 저렇게 속기술 미쳤는데 자막을 준비하셔야 해요 소음 보통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수입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입하지 않으면 수입하지 않으면 수입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입하는거 이것은 정말 좋은 피쉬입니다 냄새는 좋은데? 땡큐 심심해서 젓가락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이야 젓가락 잘 만들었네 감상맛이 만들었는데 대박 앗 뜨거 맛있겠네 대박 줄기태 뭐야 이거? 시원하다 이거 맛있다 하우스스퀸 굿? 퍼펙트 저거 소폰데? 뭔데? 아 불안해 이놈 하지마 뭐야 저거 소폰데? 아 불안해 이놈 하지마 Delivery Express 아 불안해 진짜 Please don't do that like this I'm very nervous This is your name right? Yeah 미치겠네 나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원래 소포를 뜯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잠시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 섬을 떠날 시간입니다 주사위를 세 번 굴리세요 같은 숫자가 두 개 나오면 배가 당신을 태우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이 공허보트를 타고 탈출을 아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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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돌아버리겠네 진짜 We have three times Try number one Try number one Try number two Try number two Try number two This is your final try 아 Moore 나 갈 거야 쟤 Good luck We are 말할 힘도 없다 이제 어쨌든 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나가기만 하면 돼 진짜 아 내 문 돈다 이제 와 언제 차 마 으 으 으 으 악질이 내 김토 생각나는 것 같아 대박이다 하이 아 씨, 가시지 마. 아, 못 타겠다, 씨. 이 원아도. 와우 결국 렉카 신세네 여러분들 곽중빈을 보냈어야 됐나 진짜 너무 엄청 무게했어 어제 밤에 계속 계속 생각했어 이거를 진짜 곽중빈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 이러면 다 아 몸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윈도 여행은 여기까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